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자 에터미를 선택한 스타 마스터 전정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올라와 보니까 몇 년 전에 아는 지인이 세미나 가보자고 가보자고 해서 억지로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서민이 부자되는 기회 흑세조가 금세조가 되는 기회를 아마 얻으실 겁니다 저는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25년 동안 운동기구 총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헬스기구 하나 정도는 다 가정에 놓고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다 보니까 저희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아무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누구나 다 오셨다가 사가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모델남바를 찍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게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때부터 지출은 많이 늘어나고 임대료와 가게세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저희는 빚이 산터미처럼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잖아요 혹시나 잘 될까 기대를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결국은 산더미처럼 늘어난 빚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잘 자라준 아이들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막연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하고 있는 월세라도 내가 부담을 하기 위하였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식당에서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25년 동안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인맥도 없었고 말주변도 없고 너무나 그 시간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터미가 저한테 다가왔을 때 어 알았어요 그러고 제가 세미나에 왔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찾아온 지인한테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시간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떠밀다시피 거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인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셔서 애터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인이 전해준 선크림 하나가 제가 애터미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잘나갈 때는요 7만 5천원짜리 선크림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인이 갖다 준 선크림은 8천원짜리였습니다 네 제가 7만 5천원짜리 선크림과 8천원짜리 선크림을 비교해 보면서 이 8천원짜리 선크림이 발림성과 끈적그림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저는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다 쓰고 있는 생필품 누나 써야 되는 생필품을 하나하나 바꾸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 통장에 첫 수당이라고 하면서 7만 2천 02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수년간 동네 마트 식자재 마트를 많이 다녀봤지만 솔직히 현금을 저한테 준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요 제가 쓰던 선크림 7만 5천원짜리는 결국은 유통비, 광고비, 용기값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크림 7만 5천원짜리를 8천원짜리로 갈아쓰면 얼마가 이익인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브랜드라는 이름 때문에 비싸고 TV 광고 나오는 걸 쓰고 있지만 결국은 생활비가 이렇게 가성비가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인이 세미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송리산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요 우리 박항일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을 듣고 제가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너무 무의미하게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저랑 살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회장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고 본사에서 스폰서가 가자는 곳은 다 따라다니면서 일단은 강의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서 보상플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 몰입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말 회장님 말씀하시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이라는 것이 가장 내 삶에 있어서 보람차고 유익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지금 저는 리더스 클럽이라는 연봉 이런 연봉자가 되었고요 정말 온 가족이 그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 큰딸이 있는데요 제가 애터미 한다니까 엄마 어디 미쳤어? 엄마 어디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반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 음대를 나와서 성악을 전공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우리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지금 애터미에 시작을 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행복을 꼭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단상에 서 있는데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넷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셋째 딸 수진이라는 아이가 1급 장애인인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많은 합병증으로 병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갑산성염으로 또 내수막염으로 심장병으로 정말 병원 생활을 너무 많이 오랜 시간을 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은 이 아이는 오래 못 사니까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나 먹이세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많은 치료를 끝에 지금은 서른 살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커피숍에서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아이를 건강을 되찾아주신 이유는 제가 아닌 의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금 오케스트라에서는 또 풀룬 연주자로 같이 참여하면서 또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한 이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빛난우리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힘들고 희망이 없는 장애인들과 또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 딸한테 이제 무대가 있는 큰 커피숍을 마련해 줄 것이고요 그 무대에서 많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애터미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에 3월부터 생긴 고세위즈 마스타를 통해서라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고 또 애터미를 정확히 알아보신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다 결단하시고 또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